자세 보소 어휴 자세 보소 나루야 너 그 자세가 뭐냐 도도한 나루잖아 너 아 그래 그래 미안 계속 하던거 해 응? 응? 좀 있다가 내가 밥 먹고 씻고 고향가자 잠깐만 좀 있다가 잠깐만 있어 반복 나루야 이제 적은거는 됐구나 앞으로 거기가 두자리야 앞으로 나루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좀 다채로운 동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음? 으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